미래는 언제나 예측뿐. 유도계에는 탁월한 열정이 있다니까. 그 친구 우리 팀 오면 진짜 일 잘할 것 같지 않아? 팀에 패키치지 않고. 달아요 달아. 집에 못 가요. 온 마음 다 하겠습니다. 이 긍정한 편집자란 무엇인가? 내가 좋아해. 유도만큼. 내 품도. 환경. 내 품에 배우는 saracio. 산업. 내 품에 배우는 사이리에. 그리워. 나는 나를 마치다.